햇살아! 햇살아! 간지러워? 우리 햇살아! 우리 일요일날 미용갈거지? 그치? 미용갈거지? 우리 햇살이 더벅머리 돼서 미용갈거지? 햇살아! 엄마가 햇살아! 엄마가 입김 물어볼게! 너 하던거 해봐! 평소에 하던거! 햇살아! 엄마도 봐봐! 뭐 이렇게 시키면 꼭 그때 안봤더라! 햇살아! 간지러워? 엄마 한다! 왜? 야! 너 왜그래 갑자기! 어머나! 어머나! 야! 왜? 햇살! 너 갑자기 왜 미쳤어! 왜? 햇살! 너 갑자기 왜 미쳤어! 왜그래 갑자기! 이유가 뭐야! 어머! 햇살아! 왜그래! 햇살아! 어머나! 어머나!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어머! 우리 햇살이! 어머나! 무서운 강아지네! 미용하기가 싫었어? 왜 갑자기 화를 내지? 그래도 미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더벅머리 돼서! 햇살아! 우리 목욕하러 갈까? 목욕하러 갈까? 싫어? 목욕은 하기 싫어? 그런 소리 하지마! 하고 싶은데! 목욕하러 가고 싶은데! 목욕하자! 목욕하자! 햇살이! 목욕하자! 헉! 눈곱 봐! 아휴! 눈곱도 닦아야 되고! 너 할게 너무 많다 오늘 저녁에! 눈곱도 닦자이! 응? 햇살아! 눈곱 닦자이! 응? 목욕할까? 목욕! 목욕 싫어? 좋아! 목욕가자! 목욕하러 가자! 싫어? 목욕! 하자! 가자! 일로와! 가자! 목욕하러! 싫어? 알았어! 오늘만 봐줄게! 어차피 일요일날 너 미용회원에서 목욕은 안 해도 돼! 눈곱은 띄어야 되겠다! 아휴! 눈곱! 눈곱 봐! 눈곱! 헉! 아이! 디러워! 아이! 디러워! 햇살이! 햇살이! 너 오늘 왜 이렇게 애교를 부려? 어? 옛살? 햇살아! 왜 이렇게 애교를 부려? 오늘 기분이가 좋아요? 어? 기분이 좋아요? 어? 기분이 좋아요?